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여기 하우스에 사는 저희 멤버들끼리 모여서 하우스 이름도 정하고 하우스 규칙도 정하고 저희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암마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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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우스에는요 저랑 채연이랑 혜린이가 살고 있는 분류방이 있고요 거기는 공룡인연이 인연이 공룡? 공룡 공룡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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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나무 식물 화분이 있어서 이제 나키온이랑 유빈이가 쓰고 있는 방은요 바바보 저희는 고라색이고요 일단은 방금 언니 언니 자랑해야지 언니 꾸몄잖아 아 저는 1층 침대이다 보니까 가림마우자마자 가림맛을 하면 되게 아늑할 것 같아서 해놨는데 나름 만족하고 있고 아늑하게 뭔가 좀 편하게 그거지 응 그거지 그거야 저희 방에 뭐지 화분은 이제 뭐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뿌리고 심심하게 뿌리고 아 괜찮아요 스트레스도 형이니까 찡찡찡 잘 커라고 이제 또 저희 각 침대마다 보시면은 서로의 닮은? 약간 그런 인형들이 되게 있어요 일단 채연언니는 되게 핑크핑크한 인형들이 되게 많고요 저랑 코턴 언니는 크로미 인형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자기 공간을 각각 이렇게 꾸며놨어요 스타일대로 저희 하우스 이름 뭘로 지워야 될까요? 클로겔 파플 앤 블루 하우스 너무 불안한데 아니 뭐 뭘 해야 될까 우리 하우스에만 안마의자가 있으니까 응 멤버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응 응 그거랑 관련된 단어를 해볼까? 응 좋아 힐링하우스 안마기가 어쨌거나 그 뭐라하지 1하우스부터 있었어 역사적인 그거 맞아 유물 그러면 모두의 방문 모두를 왜 이렇게 좋아해 모두야 우린 모두가 아니라 모두야 힐링하우스 힐링하우스 좀 간 침플하게 힐링을 좀 럭셔리하게 표현할 거였나 힐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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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하우스입니다 너무간 것 같아 귀엽지 않아 너무갔어 동숲같이였값보다 돌수같이 좋아 물 같은 것을 Alois 알람이 들리면 바로 일어나고 알람은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혜린아! 이거는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여기 하우스 들어오기 전부터 어머니가 어머니의 목소리로 대는 알람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걸 제가 대답을 하네요 멤버들 피셜? 나도 혼나는 기분이야 같이 나 최근에 너무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나도 혜린아! 나 처음 들었으니까 놀랐어 난 전화왔어 혜린이 어머니가 웃겼어 나도 나도 좀 더 시끄러운 걸 바꿔서 제가 좀 깨보려고 근데 그 시끄러운 것도 안 깨잖아 개소리 저런 거요 마이크도 있어 맞아 맞아 그 다음 이제 혜린아 혜린아 세 개의 루트가 반복이 돼 나 외웠어 하도 그리고 저는 아이고 얘기하고 싶었어 아니 먹은 거 있으면 그 먹은 거를 바로 치워 맞아요 그런 거 조금 치워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케이 제때 치우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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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잠금이 잘 안되더라고 문이 그래서 그냥 노크를 한번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똑 낙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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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아이고 저는 그냥 약간 방에서 나갈 때 약간 방문 잘 닫기 가장 현실적으로 에어컨 리모콘 사용하고 그 가운데 테이블에 두기 하나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우리는 그러면 에어컨 껐는지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불 껐는지 확인하는 사람 나갈 때 블루밍은 저거 그리고 식물 어 식물 저거도 있으니까 식물 물 주는 사람 불 껐는지 확인하는 사람 응 불 껐는지 확인하는 사람 식물 물 주는 사람 응 그 다음에 약간씩 뭐 올려져 있는 냉장고 정리 담당처 그런 것도 그냥 돌아가면서 좋아 그냥 돌아가는 그럼 그거 돌아가는 거라고 하고 공영공간 청소 공영공간 청소 돌아가면서 자 물 주는 거 할 사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좋은 거 어 저요 네 마감 저 화분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맞아요 블루밍은 블루밍은 우리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잘 클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갈 때 불 껐는지 에어컨 확인하는 사람 네 그럼 불 끈 거 먼저 없으면 가위바위보 불을 끌게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에어컨 확인 김채연 네 신발 약간 신발장 흐트러져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정리 살짝 하자는 거 오케이 정혜린 오케이 정혜린 그리고 할게요 약간 여기 우리가 인형이 있잖아 응 인형이 막 밖에 삐져나올 때가 있더라고 아 맞아 맞아 그런 바닥에 있고 그런 바닥에 있고 정리해주는 거 푸네언니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좋아요 모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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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 바이바이 아 우리 해볼까 그러면 계획표를 만들어볼까 좋아요 저oten 고맙 Dead